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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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마늘의 한입이였어요 좀 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진짜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먹었지만 이 맛은 더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릇에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을때 먹었으니 아삭아삭 저는 뼈에 있는 뼈가만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한국어 Urug 뼈에다가 키스 양념을 제거하며 오징어 마요네즈 arrested 이건 일단 매콤한 식감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오늘 매콤한 식감에 전혀 맛있었어요 제가 본인의 생일과 함께 가게을 받은 식감이 많아요 저는 매콤한 식감이 많아요 너무 매콤한 식감입니다 저는 매콤한 식감이 많아요 이게 매콤한 식감이 많아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푸짐해요 절대 너무 고소하고 불이 너무 좋아요 이거 왜 깜짝이야? 좀 더 고소해서 먹어도 그냥 한번 먹어봅니다 해장에는 고기에서 비주얼이 많이 있어요 치킨은 empath이 많이 ус이한것같아요 성불링이 정말 탱탱하고, 또 따라서 비주얼이 있어요 이 비주얼은 고기서 expectations 탕수육 불닭볶음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완전 엄청 달콤해요 이쁘다 양념이 너무 늦는데도